아 힐군즈 던졌다 했는데 큰일 났다 내 채널에 구독하라 아직 한 발 넘었다 시메르시 해볼까? 아냐아냐 아 또 끊긴다 제발 이러지 마요 제발 요즘 왜 이렇게 끊기지? 오케이 확인 오케이 시심이 확인 오케이 확인 어? 나 이거 상호장의 키가 보인다 여기로 한 번 끌게 오 아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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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사 빠졌어 나이스 왜 이렇게 이겼지? 진짜 오른쪽으로 붙어 어 모았다고 중축에 피 중축에 피 중축에 피야 중축에 피야 아 몰라 아 나 잘못 들어갔다 아 힐군즈 던졌다 했는데 큰일 났다 실수했다 심함 안살린다 심함 안살린다 심함 안살려 시음한 피 승에 피 신함 티마 티마 피해 나이스 나이스 오른쪽 피해 오른쪽 피해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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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났어 끝났어 얘네 지금으로 봄 온다 없음 두번쩍 나이스 비트 더블로 가 어 못 이겼다 펜는 뺏다 펜는 없애 툴한 툴 툴해 이걸 더 툴해 툴해 안타고 오른쪽에 우리사 먼저 깨졌어야 되네 불쇼 계속 관계좀 여기만 혼자 있는데 우리사님 혼자 있어 혼자여 우리사고 들어와 여기 방안에 시메터로 들어왔거든요 도망가는 수는 없지 아, 매크리 매크리, 매크리라 미끄러운 쪽에 있다, 미끄러운 쪽에 있다 매크리, 매크리, 매크리 매크리, 매크리 매크리, 매크리 매크리 좋은 걸 알아나가지고 이러면은 조금 힘들숴 위에서 위도우가 뭔가를 해줘야해 땅 넓혀줘야해 땅 님들 딱 넓혀줘야되 딱 너무 좁아 아이고 아 우리가 날낸다 이거 근데 할만해 위도우가 계속 만들어주고 있거든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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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천히 들어가 봐 천천히 우리 탱커 다 살아있어 탱커 다 살아있어 아 내가 죽었다 할만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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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나이스 들어온다 나이스 심혜만 심혜만 나이스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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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못탔다 그냥 궁 쓸게 한번 밀어내자 쭉 당척 빠짐 빠져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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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비트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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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가볼래? 앞으로 당겨보자 다시 나 공격없어 다기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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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됐다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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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아이고 빠져볼래? 리퍼 공격있다 이거 리퍼 공격 리퍼 공격 조금만 빠질게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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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키네틱 빠졌어 이거 짱짱 딱 너무 좋다 딱 너무 좋다 오우 나이스 나이스 위도우가 하나씩 해주고 있어 천천히 버텨봐 아 이거 안되겠다 까비까비 아 까비 닥쳐 위너불 위너불 주 oversized 마지막 턴이냐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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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떨렸어 나이스 못 비빌 것 같은데? 우면 밀칠게 오케이 맥힌거 나왔어 뭐다 뭐다 나이스 나이스 GG 수고하셨습니다 오 4400 들어왔다 들어왔다 구독과 좋아요는 시시미 채널 발전에 큰 기여를 하지